네, 전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보고 듣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써봤던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여행작가 오동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스트리아 빈, 우리가 영어로 비엔나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비엔나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열흘 이상 다닐 수 있는 유럽의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 따져보면 런던, 파리, 비엔나 정도인데 로마를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 좀 이렇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비엔나가 굉장히 이야기거리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엔나의 가장 기본적인 가벼운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랜드마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랜드마크는 원래 의미는 여행자나 탐험가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뭔가 표시해놓은 것을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랜드마크라는 의미가 그 동네 가서 꼭 사진 찍어야 될 장소, 건물, 조각 이런 것을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상에는 먹는 것, 거기에서 꼭 먹는 것도 사실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비엔나는 보통 우리 꿈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왜 꿈의 도시냐. 자신 있게 우리는 무슨 도시다, 무슨 도시다 하는 거예요. 음악의 도시. 음악의 도시다 하고 하는 거예요. 뭐 잘 알고 있는 베토벤, 모짜르트,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 아버지 아들, 브라함스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다가 거기에서 다 죽고 다 묻혔죠. 지금도 그런 세계 탑클래스의 공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의 도시. 회의 도시는 나폴레인 이후에 굉장히 회의를 하고 지금도 이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국제회의. 컨벤션 굉장히 많이 하죠. 뉴욕, 제네바, 비엔나, 유엔 근본이 있어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뭐 역사의 도시. 유럽의 역사책이라고 하죠. 합스부르크가가 유럽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했으니까 합스부르크 하면 나중에 시간을 따로 가져서 이렇게 하겠지만 합스부르크 하면 유럽에서 최고의 귀족, 양방 가문이다. 이건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해요. 그리고 합스부르크가가 해놓은 왕실의 문화 이런 것들이 수집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로 이루어진 박물관, 미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하면 뭐 르브르 박물관이니 무슨 런던에 있는 무슨 내셔널 갤러리니 무슨 프라더 미술관이니 마드리드에 아니면 미술 박물관 중에 바티칸이니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비엔나에 와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아는 척 한 소리 하던 사람들이 비엔나 와서 미술사 박물관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쫙 하면은요. 설명 하나도 못해요. 처음 봤으니까. 비엔나 이런 거 있는지 모르던 거예요. 그리고 비엔나 하면은 이제 카페의 도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고의 타이틀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1위 이게 무슨 말일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년 연속 1위 살기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요? 살기 좋은 도시 일단은 치안은 기본이겠죠. 치안 굉장히 친절합니다. 경찰이 결결하게 안 보여요. 공권력이 확실히 살아있어요. 공권력이 전혀 저항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거리의 질서를 확실히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문화적으로 완벽한 탑 클래스의 것들이 있어요. 미술이면 미술 조각이면 조각 아니면 음악이면 음악 이런 것들 그리고 공연 예술이 끝내주죠. 우리 향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연 예술들을 합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죠. 공항까지 20분 공항까지 시내 중심에서 20분 이런 도시가 없거든요. 시끄럽지도 않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비엔나는 이렇게 헤비급 선수가 있는데 키 큰 그냥 살이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쫙 빠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중심에 쫙 몰려 있어요. 뭐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깨끗한 곳이죠. 여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걸어다녀도 돼. 그냥 걸어서 국회사장 갔다가 오늘 박물관 갔다가 음악회장 갔다가 다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고 깨끗한 도시 오스트리아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도시를 꿈의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꿈의 도시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19세기 말에 근데 이제 비엔나 뭐 오스트리아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 붙어 있을까 비엔나 오스트리아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남태평양에 있지 않습니다. 오스트리아엘라가 아니고요. 어디 붙어 있을까 여기부터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서유롬만 얘기했을 때는 동쪽에 붙어 있는 뜻이죠. 유럽의 동쪽 근데 요즘은 이제 러시아를 유럽에 둘까 안 둘까 이렇게 하는데 유럽으로 둔다면 조금 서쪽에 추쳐져 있고 러시아를 유럽으로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까지 둔다면 그래도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뭐 인구가 900만 정도 됩니다. 980만 요즘 980만까지 늘었더라고요. 980만 2020년 1월 980만 자 여기 알프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아드리아해 지중해 이렇게 돼 있고 이탈리아 반도 위쪽으로 이렇게 알프스가 지나갑니다. 길이가 1200km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베이나 끝까지 1200km 평균 폭이 250km 여기가 이제 스위스 쪽이에요. 이쪽이 스위스 쪽인데 4000m가 넘는 봉우리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점점점점점 낮아져요. 여기 오스트리아에는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생겼는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알프스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4000m 넘는 산이 없어요. 서쪽 끝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서쪽 끝은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제네바 이쪽에 여기 여기가 서쪽에 최초에 있는데 가장 높은 산 몽블랑이 있잖아요. 몽블랑 몽블랑 수도는 베른인데 그냥 표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바티칸 다음에 작은 도시죠. 작은 도시국가 그 다음에 밀라노 그 다음에 베네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가다 보면 여기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단일무강이 이렇게 흐르죠. 네.